오늘은 제이랑 오브타게 3팩 담았다가 1팩 더 가지고 와서 지금 4팩 담았어요 오늘 수비드랑 이거 투조에서 산 콩 립 그럼 먹자~! 원래 사는 콩블리트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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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손 씻고 오세요 먹자 조금 넣고 저희가 섞어줘 파기름은 먼저 해놨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계란 한 번 하고 배움 해보는 거 이렇게 두고 숯을 조금 이렇게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밥을 잘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나의 숙의로 꼭 꺾어 그 다음에 밥을 얹어 밥을 더 먹으면 되잖아요 밥을 더 먹어야 해요 밥을 더 먹으면 밥을 더 먹어야 해요 밥을 더 먹어야 해요 밥을 더 먹어야 해요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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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엄마 김치랑 먹으려고 제이도 김치랑 먹으려고 제이도 김치랑 먹으려고 오늘은 제이랑 오붓하게 두리 새우볶음밥 제이랑 같이 한번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서 먹을까? 제이가 만들어서 더 맛있을까? 먹어봐 뜨겁다 조심하고 너무 뜨거워? 꼭꼭 씹어서 맛있어 새우만 먹어도 맛있어? 새우 많이 먹어 오늘 동네에서 털럭 파티가 있어가지고 만두랑 집에 만두가 다 얼마 조그만한 것 밖에 없어서 만두 좀 사고 필요한거 급하게 사가지고 갈게요 참치캔 10개 하나 1불이지 지금 위클리 딜로 파운드당 6불99 지난번에 사가지고 그릴 했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라서 새팩 사가지고 수비드 해놓으려고요 세팩 세팩 담았다가 한팩 더 가지고 와서 지금 4팩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코나맥주 4개 시간 우리 별로 없다 빨리 가야돼 코나맥주 4개 지금 5시 반이 시간이라서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요 또 만두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러 갈게요 오늘 총 장본건은 129.47 지금 고기값이 미쳤어요 한팩당 14불 16불 지금 파운드당 6불국으로 세일하고 쿠폰 다른것도 클립 5불 되가지고 고기 지금 몇팩 산게 한 70... 어 70불 정도? 그 정도도 안 된 것 같았어요 4팩 이제 다 수비드 해가지고 냉동해 놓으려고 이제 작업하려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12파운드 들어왔어 3파운드 안되는 사이드 라 총 12파운드 정도 입간하고 키드 내부 어느정도 요거지? 앗 한정인데 24 약 16 하 주문 야 рок렐라 아름다워 다행히 이렇게 팩에 하나씩 더 써줄게요 고기가 쌓여가고 있어 이거 이거 준공 다 하고 이제 물에 넣을게 자 이거 그만 다 넣으면 돼? 물에 잠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뜨거워 원래 이 정도는가? 130? 안 잠기는데? 아 맛있게 익어라 2시간 지금부터 2시간 칠링을 하려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당장 먹을 거만 조금 남 두고 나머지는 다칠 시간이 다 됐나보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놔두고 나머지 바로 칠링 해줄게요 수비드가 바로 안 먹으면 세금 번식이 있어가지고 칠링을 꼭 해야 된다고 해요 오늘 수비드랑 이거 트조에서 산 콩립 이거 해서 먹을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들어있다 가야 되네 이 상태로 F에 한 10분에서 12분 돌려줄게요 오늘 수비드는 잘 됐나? 잘 봐야지 얇아가지고 금방 살리고 그치 금방 살리고 만약에 그렇게 늦지도 않았다 그치? 생각보다 이게 얼마야? 콩이? 얼마였지? 기억이 안나네 내 영상을 봐야돼 한 번만? 기억이 안나네 그럼 비쌀수도 있어 그냥 콩이야 아 그냥 콩이야? 그냥 보면 그냥 콩 두개? 응 근데 저거 되게 맛있다는 후기를 봤거든 응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먹는 거야 응 근데 이번에 간 게 있는 거지 응 다 먹고 갈냐 다 먹고 갈냐 다 먹고 갈냐 그냥 다 먹으면 되나? 배로 먹나? 모르겠네 내가 약간 먹을 수 있는 응 오늘 저녁은 요렇게 해서 먹을게요 수비드랑 이거 투조에서 산 콩 콩립 콩립 제일 예쁘게 그럼 밥 먹자 응 이거 뭐야 그거? 옥수수 콩? 응 맛있어 고기 맛있게 됐어? 응 많이 막아 콩립 네 네 많이 먹어요 콩 먹어봐 콩 맛있는 드세요 응 뜨거워 뜨겁지 콩립슘 먹어 맛있어 콩 맛있어? 콩립슘바 콩립슘바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집이 장난 아닌데? 개는 못먹네 개는 못먹어 개는 못먹어? 응 내 요거만 진짜 마약옥소스 그거네 응 약간 치즈니 응응응 괜찮네 근데 비싼 편이네 응 이게 얼마였지? 거의 4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2개 밖에 안 돼 응 맛은 괜찮은데 비싸다 우린 그릴 자주 하고 여름에 옥수수 싸니까 그니까 우리 이런거 봐 여름에 30cm 40cm 응 근데 애들 엄청 잘 뜯어먹고 있어 또 달라 하겠다 양이 모자라네 잘 먹겠습니다 다꼬야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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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갈게요 사자 얘는 메모리얼이라서 오늘 nuestros 많은 팟 늦 Cisco 다꼬야키랑 우리도 park 다꼬야키랑 많이 ties 이런 하늘이 어떻게 색깔이 완전 그레이고 여기는 진짜 세포로서 애들은 너무 잘 놀고 바람이 좀 많이 불기는 한데 기온이 높아서 너무 잘 놀아 야옹야 나의 진짜 잘 놀아 여러 가지 어수욕 다행히 이제 하는 거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